오늘 소개할 책은 돈과 인생에 관한 현실적인 이야기 딸아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입니다. 저자는 박소연 출판사 메이븐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이 책은 딸의 인생을 뜨겁게 응원하는 엄마의 마음이 담긴 책인데요. 22년차 현직 애널리스트가 사랑하는 딸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이자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고 싶은 돈과 인생에 대한 주옥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돈의 심리학을 비롯해 주식과 부동산 실전 투자법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통하는 투자법과 사회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의 진솔한 경험담과 깊은 성찰을 만나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럼 22년차 현직 애널리스트가 우리에게 전하는 인생과 돈에 대한 날카롭고도 따뜻한 이야기 딸아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그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딸아 너도 알다시피 내 결혼식엔 어머니가 없었다. 스물한 살에 어느 날 어머니가 악성 림프종으로 10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언젠가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될 거라 생각은 했지만 그 시간이 그처럼 빨리 올 줄은 몰랐다. 나는 오랫동안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로 인해 혼란과 방황 속에 우울한 20대를 보내야만 했다. 무엇보다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자리에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견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행히 내 아빠를 만나 결혼을 하고 너와 내 동생을 낳고 살면서 상처는 서서히 암울어 갔다. 그런데 가끔씩 너를 보고 있으면 어머니 생각이 나곤 했다. 내가 만약 어머니처럼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쩌지 나는 너한테 그런 슬픔을 안겨주기 싫은데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나이가 꼭 마흔여섯이었다. 그런데 정말 울 것 같지 않았던 마흔여섯이 나에게도 왔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바로 그 나이 이제는 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누구나 예고 없이 세상과 작별할 수 있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후회 없이 사는 것뿐임을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그 때문이다. 너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써두어야겠다 싶었다. 감정 표현이 서툰 탓에 평소 못해준 말들도 글로 써서 전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럼에도 어떤 것은 나의 지나친 걱정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쓸데없는 잔소리 같고 어떤 건 나도 못하는 걸 너에게 강요하는 것 같아 쓰고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다. 이 책은 그렇게 몇 년 동안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었던 돈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서 정리한 것이다. 나는 지난 20여 년간 증권업계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며 벼락부자가 된 사람부터 사업으로 성공한 자수성가형 부자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자산관리형 부자 등 수없이 많은 부자의 탄생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끌어모아 투자를 했다가 하루아침에 가난해지는 사람도 보았다. 나 역시 돈을 모으고 불리는 과정에서 잦은 실패를 경험했다. 그 과정은 때론 즐거웠지만 때론 고통스러웠다. 앞으로도 몇 번의 상승장과 하락장이 우리를 노크할 것이다. 너도 앞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일을 배우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인생의 과정을 밟아가겠지. 그런데 살아보니 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행복할 권리조차 주장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의외로 돈이 인생을 정의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언제든 돈을 모으고 불리는 고민을 멈춰서는 안 된다. 경제적 자립은 삶의 자립이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주축도를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제는 물가가 빠르게 오르는 인플레이션의 시대이다. 가만히 제자리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이의 월급이 스르르 녹아버리는 시대. 예적금만 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방어할 수 없고 월급이 올라도 오른 게 아닌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돈 공부를 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어떻게 그 돈을 모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그 돈을 현명하게 써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내가 그 과정에서 너만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충실하게 실천한다면 경제적 자립은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다. 돈 때문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말이다. 물론 돈 공부 없이도 투자는 할 수 있다. 운이 좋으면 한두 번쯤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 준비가 안 된 사람의 운은 금방 사라지고 만다. 그리고 운이 좋아 돈을 벌었다 해도 그것을 너의 실력으로 착각했다가는 다음에 찾아올 하락장에서 내가 투자한 돈을 모두 잃을 수도 있다. 그러니 그러니 무작정 투자에 뛰어들기보다는 돈을 공부하고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부의 신인 플루투스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라고 한다. 제우스가 부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을 못 보다 보니 열심히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려내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돈을 나눠주게 되었다. 돈은 때때로 누군가에게는 넘치게 가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부족하게 가는 바람에 플루투스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 주변의 노력으로 플루투스는 눈을 뜨게 되고 다시 부은은 공평하게 흐르게 된다. 이처럼 돈이라는 것은 때로 말도 안 되게 쉽게 벌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어이없이 쉽게 빼앗기기도 한다. 돈의 속성 자체가 그렇다. 그러나 내가 만약 충분히 돈에 대해 공부해서 돈을 다루는 법을 익히게 되면 그것까지 너에게서 아삭하지는 못한다. 나는 내가 어떤 투자를 하든 힘들게 번 돈을 허무하게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시장이 좋든 나쁘든 작동하는 투자의 기본 원칙들을 알려주고 싶다. 이 원칙들은 지난 20여 년간 애널리스트로 일하며 수많은 투자자들을 지켜보고 나 스스로도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얻게 된 것들이다. 내가 만약 이 원칙들을 너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누가 뭐라든 돈 때문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내가 가진 돈은 그 크기만큼 너를 지켜준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돈 공부를 시작해라. 세상의 흐름과 돈의 방향을 파악하고 내 돈을 어디로 흐리게 할지 결정해라. 이 책이 너로 하여금 좌절할 때 다시 일어서게 하고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며 돈 공부를 시작하게 만들 수 있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너를 아끼는 엄마가 부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부의 비밀 부불 3대 부자가 3대를 넘기기가 힘들다는 말이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통틀어 300년 이상 부를 유지한 가문은 매우 드물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도 200여 년 밖에 부를 유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경주 최부자집은 9대에 걸쳐 진사를 배출하고 12대 동안 연이어 만석을 모았다. 어떻게 그들은 300년 동안이나 부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최부자집이 가훈처럼 여기며 자손 대대로 가르친 6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벼슬은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셋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넷째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말라. 다섯째 시집 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게 하라. 여섯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딸아 너는 몇 번째 원칙이 가장 궁금하니? 나는 왜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말라고 했는지가 가장 궁금했었다. 알고보니 조선시대에는 흉년이 들어 굶어 죽을 정도의 위기상황에 처하면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논밭을 팔아 쌀을 사곤 했는데 쌀이 귀해서 논을 말도 안 되는 헐값에 넘기는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쌀이 넉넉한 부자 입장에서는 흉년이야말로 논을 헐값에 사들여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다. 하지만 최부자집은 그것을 금했다. 논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가슴에 피멍이 든 사람들의 원한이 자신들을 향하게 되면 결코 이로울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부자집은 더 나아가 흉년이 들면 저택에 위치한 경주 교동에서 사방 백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도록 곡식을 풀어 배고픈 이웃들에게 나눠주었다. 백리는 요즘으로 치자면 동쪽으로는 경주 동해안 일대까지 서쪽으로는 영천까지 남쪽으로는 울산까지 북쪽으로는 포항까지를 의미한다. 그처럼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까지 다같이 잘 살아야 결국은 오래도록 가문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고 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조선시대에는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그에 대한 소작료를 지불하는 소작인들이 있었는데 당시 소작료는 수확량의 7,8알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최부잣집은 재산이 만석을 초과하게 되므로 소작료를 낮춰야만 했다. 소작인의 입장에서는 소작료를 적게 내도 되니 앞다투어 최부잣집과 일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더 늘어나기를 바라게 되었다. 최부잣집이 잘되어야 자신들도 더 잘되는 상생의 경제가 실제로 구현된 것이다. 이처럼 최부잣집이 300년 동안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상생의 철학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한 데 있다. 주변 사람들이 굶어죽고 있는 상황인데 자신들 자신들만 만석 농사를 짓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한편 최부잣집은 시집 온 며느리들에게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고 지내게 했다. 절약과 검소를 몸에 베게 만든 것이다. 누구나 다 아는 말을 여섯 가지 원칙 중 하나로 놓은 이유는 그만큼 실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부자의 기본은 절약과 검소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셈이다. 그런데 왜 자손들에게 벼슬은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 걸까? 왜 그것을 첫 번째 가르침으로 남긴 걸까? 그 이유를 살펴보다 나는 최부자집의 해안에 진심으로 탄복하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애널리스트로서 이제껏 부자 고객들을 만나며 느낀 공통점과 일맥상통하는 공통점이기도 했다. 부자들은 리스크는 리스크라고 생각한다. 몇몇 투자 관련 책을 읽어보면 리스크와 리턴 즉 위험과 수익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설명한다. 돈을 벌려면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마땅히 감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대수익이 크면 그만큼 리스크는 크고 기대수익이 적으면 리스크도 적다고 가르친다. 내가 만난 부자들은 리스크와 리턴이 비슷한 확률인 상황에서는 절대 투자하는 법이 없었다. 그들은 충분히 기다린 후 리스크는 거의 없고 리턴이 압도적으로 큰 비대진적 상품에만 투자를 했다. 최부자집이 자손들에게 벼스른 진사 이상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도 그와 비슷하다. 조선시대 진사라는 신부는 과거에 예비시험인 소가에 복시에 합격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딱히 벼슬이라기보다는 양반 신분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에 해당했다. 조선시대에는 벼슬이 높아지면 자이반 타이반으로 당장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집안이 몰락하는 것도 한순간이었다. 그래서 최부자집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해서 명예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이고 그러다 잘못해서 멸문지하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너무 큰 리스크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애초에 자손들에게 높은 벼슬에 도전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못 박았다. 현실에서 부하 권력을 모두 거머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짐작해 한다. 최부자집은 부를 지키기 위해 권력을 포기한 셈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자들은 분산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격언 중 하나가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이다. 계란 한 개가 깨져도 다른 계란들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자산에 나누어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를테면 LG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유럽 회사체에도 투자하고 금도 사놓고 달러도 사놓아야 한다는 것이지. 하지만 내가 만난 부자들은 의외로 분산 투자를 하지 않았다. 한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정보량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 정보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깊이 알려고 하기보다는 대충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이 정확하게 아는 것에 집중 투자할 뿐 자신이 잘 모르는 것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대신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 부자들은 주변의 조건 없이 밥을 많이 산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돈이 되는 정보는 결국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고 누가 부탁을 해오면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경주 최부자집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시대에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양반집이나 부자집 사랑체에 며칠씩 머물다 가는 일이 흔했다. 최부자집에서는 유독 과객을 후하게 대접했다. 그들의 한해 소작 수입은 쌀 삼천석 정도인데 그중 삼분의 일이나 되는 일천석을 과객 접대했었고 그래서인지 과객이 많이 머무를 때는 그 수가 백명을 넘기기도 했다. 심지어 밤을 지내고 떠나는 과객에게는 과메기 한 송과 하루분의 양식 그리고 노자도 몇 푼 쥐어보냈다. 과객들은 공짜로 재워주고 먹여준 최부자집에 고마움을 느끼며 자신이 전국 각질을 떠돌면서 보고 들은 것들을 아낌없이 털어놓곤 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여행이 어려웠던 당시 과객들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새로운 정보를 시시각각으로 나르는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덕분에 최부자집은 굳이 전국 각질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세상의 변화와 흐름을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너도 고맙다는 말만 하지 말고 밥이든 조그만 선물이든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밥 잘 사주는 언니 혹은 선배가 되려면 돈이 꽤 들 수도 있지만 나는 내가 그것을 너무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밥을 사고 고마움을 표시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 너의 평판을 만들고 결정적인 순간 너를 도와줄 테니까 말이다. 그래도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치거나 힘든 날에는 중국 한나라의 역사학자 사마천의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1년을 살려거든 곡식을 심고 10년을 살려거든 나무를 심고 100년을 살려거든 덕을 베풀어라. 스텝이 풀릴 때까지는 춤을 출 수밖에 없다. 여자아이들은 수학을 참 어려워 한다. 너도 마찬가지였지. 고등학교에 입학해 가장 어려워했던 과목이 수학이었고 한 번은 시험에서 반타작을 하고와 울상을 지었다. 그때 내가 해준 말 혹시 기억하니?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 정도 필요하되 힘들어도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자 너는 볼멘 소리로 답했지. 엄마는 왜 그런 당연한 소리를 해? 그럼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렇지. 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단시간에 수학 점수를 올릴 비법 같은 게 절실했겠지. 하지만 정말로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을 내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것은 보통 조각조각 흩어져 있지 않고 하나의 법칙과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그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들여야 할 시간과 노력의 절대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량적인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지루하고 답답해도 그 정량적인 필요량을 채우는 순간 너는 아마도 갑작스레 눈이 환해지고 그 분야를 관통하는 지혜를 갖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이 바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말했던 유레카의 순간이다. 그러므로 전체를 꿰뚫는 실력과 통찰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상상 이상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해보다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만다. 재능도 없는데 해봤자 시간만 날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몇 번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아예 어떤 일이든 시도조차 안 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심리학자 안드르스 에릭스는 바이올린을 배우는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장르의 세계적인 연주자가 될 수 있는 최우수 그룹 꽤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우수 그룹 프로그램은 프로급 연주를 해본 적이 없고 공립학교 음악교사가 꾸민 보통 그룹 그런데 놀랍게도 조사를 해보니 세 그룹 사이에 타고난 재능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른 게 있다면 단 하나 연습시간 뿐이었다. 세 그룹 모두 다섯 살 쯤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연습한 시간을 따져보니 최우수 그룹 학생들은 1만 시간을 연습했고 그 다음 그룹은 8천 시간 마지막 그룹은 4천 시간을 연습했다. 최우수 그룹 학생들은 보통 그룹 학생들에 비해 6천 시간을 더 연습했던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타고난 천재 다시 말해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최우수 그룹에 속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에릭스는 천재든 아니든 특정 분야에서 거장의 경지에 오르려면 최소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도 서울대를 졸업했지만 타고난 천재나 수재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뢰 어렸을 때부터 전교 1,2등을 했을 거라고 질에 짐작한다. 태어날 때부터 공부 머리가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중학교 때까지는 반에서 5등 정도 하는 수준이었다. 어느 시험에서는 아주 잘했다가 다른 시험에서는 크게 미끄러지곤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공부로 주목받는 학생은 결코 아니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1학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4월 즈음이었다. 집에서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풀고 있는데 너무 어려웠다. 혼자 끙끙거리다가 안되겠어서 엄마한테 물었더니 엄마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래서 결국 다음날 처음으로 숙제를 못한 채 전정 긍긍하며 등교를 하게 되었다. 안절부절 못하다가 옆 짝꿍에게 너 너 어제 그 숙제 했어? 너무 어렵던데 라고 슬쩍 떠보았다. 그런데 짝꿍이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게 숙제를 다 했다고 하는 게 아닌가. 깜짝 놀라서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고 묻자 정가를 보고 했단다. 정가가 뭐야? 라고 묻자 짝꿍은 너는 어떻게 정가를 모를 수가 있어? 라고 했다. 알고 보니 다른 친구들은 모두 학기 초에 지금으로 치면 참고소인 정가를 사서 그걸 보고 숙제를 한 것이었다. 나는 학교하자마자 어떻게 엄마는 정가도 모를 수가 있느냐며 하소연을 늘어놓았고 그 길로 엄마와 함께 학교 앞 문방구에 갔다. 그런데 가보니 가장 인기 많은 동화정가는 다 팔리고 없었고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표준정가만 남아있었다. 어쩔 수 없이 그걸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속상했다. 왜 우리 집은 다른 집처럼 나한테 신경을 안 써줄까? 어떻게 다른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 정가를 사줄 생각조차 안 할 수 있을까? 과학 실험 준비물인 물체 주머니도 나 혼자 가져가지 못해 혼났던 기억이 여러 번이다. 그때는 그게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너무 바빴던 거였다. 우리 집은 일남삼녀로 사남매였는데 아직 기저귀를 뗀 지 얼마 안 된 두 살짜리 막내 동생까지 있었다. 엄마가 내 정과를 살 정신이 있을 리 만무했다. 아버지도 여섯 식구를 건사하느라 아침부터 밤까지 회사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시절이었다. 그러다 보니 공부와 관련해선 뭐든지 어릴 때부터 혼자 알아서 결정하고 헤쳐나가야 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학원을 다니겠다고 말하는 것도 눈치가 보였다. 고등학교 때도 한 감옥당 3만 3천원 하는 대형 단가 학원에서 한두 감옥 듣고 독서실에 다니면서 인터넷으로 EBS 강의를 보며 공부했다. 그런데 해도 해도 늘지 않던 성적이 고2 때 수직 상승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전교 10등 밖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돌이켜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도 유레카의 순간이 왔던 것 같다. 전체를 꿰뚫는 퍼즐의 법칙을 마침내 알아냈다고 할까. 매일 5시간씩 공부를 했다고 하면 한 달이면 150시간 1년이면 1,800시간 5,6년 정도면 1만 시간에 도달하게 되는데 나의 경우 정확하게 1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는 공부에 관해서 크게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 학교 공부할 때만 그랬던 건 아니다. 2002년 증권사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주식의 주자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정말 창피할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다. 리서치 센터에 들어갔을 때는 엑셀 사용하는 법도 몰라 한 선배가 나를 보며 한숨을 찢기도 했다. 아니 이런 것까지 일일이 알려줘야 해? 소연 씨는 도대체 할 줄 하는 게 뭐야? 라는 꾸질함을 듣는 것도 부지기수였다. 그럴 때마다 자괴감이 몰려왔지만 예전의 경험을 떠올렸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데 그래도 안 넘어가면 열 한 번 찍고 열두 번 찍어보는 것이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다 보면 좀 늦더라도 길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질적으로 양쪽으로 시간 투입을 늘려가며 전체적인 퍼즐을 맞춰보는 것이다. 그렇게 10년을 일했을까 경제 전방과 금융시장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저런 이슈와 현상들이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을 해보고 전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만 시간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3시간씩 연습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을 투자해야 하는 엄청난 시간이다. 물론 하루에 5시간씩 연습하면 5, 6년으로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정도의 노력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웃라이어의 저자 말콤 글래드웰은 보통 사람의 범주를 넘어선 성공을 거둔 사람을 아웃라이어라고 지칭하며 아웃라이어가 되는데 필요한 제일 요인은 천재적 재능이 아니라 1만 시간의 법칙이라 불리는 심없는 노력이라고 했다. 그러고 보면 타고난 천재도 아니고 나같은 문외한이 증권업계에 들어와 밥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열 번 열한 번 열두 번 계속 나무를 찍어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처음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1만 시간은 상상이 잘 되지 않는 시간이다. 너무 멀게만 느껴져서 시작할 엄두조차 안 날 수 있다. 너도 아마 그렇겠지.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내가 계속 이 일을 하는 게 맞을까 노력해도 안 되는 걸 괜히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회의에 빠질 수도 있다. 나도 돌이켜보면 때론 무너지기도 했고 때론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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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사나이의 말을 떠올리며 위안을 얻곤 했다. 음악이 울리는 동안은 어쨌든 계속 춤을 추는 거야. 내가 하는 말 알아듣겠어? 춤을 추는 거야. 계속 춤을 추는 거야. 왜 춤을 추느냐 하는 건 생각해서는 안 돼. 의미 같은 건 생각해서는 안 돼. 의미 같은 건 애당초 없는 거야. 그런 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발이 멈춰버려. 한 번 발이 멈추면 이미 나로선 어떻게도 도와주지 못하게 되고 말아. 그러면 자네의 연결고리는 모두가 없어지고 말아. 영혼이 없어지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발을 멈추면 안 돼. 제대로 스텝을 밟아. 계속 춤을 추어대란 말이야. 그리고 굳어버린 것을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풀어나가는 거야. 아직 늦지 않은 것도 있을 테니까. 쓸 수 있는 것은 전부 쓰는 거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어. 당신은 분명히 지쳐 있어. 지쳐서 겁을 먹고 있어. 누구에게나 그런 때가 있어. 그래서 나는 너에게도 말해주고 싶다.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일단 춤을 춰야 한다고. 그렇게 계속 춤을 추다 보면 어느새 스텝이 풀리는 날이 올 거라고. 그러면 언젠가 분명 춤을 잘 출 수 있게 될 거라고. 싫어하는 사람과 굳이 친해지려 애쓰지 마라. 김해란의 단편소설 풍경의 쓸모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어른이 별건가 지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하고도 잘 지내는 게 어른이지. 이때 잘 지낸다는 것이 그 관계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은 아니다.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 싫은 사람과도 잘 지내보려고 너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마음에도 없는 노력은 관계를 더욱 어색하게 만들 뿐이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뭘 하든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뭘 하든 잘 안 맞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백명을 만나면 그중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열명쯤 있다고 한다. 그러니 누군가 너를 싫어한다고 해서 너무 상처받지 마라. 상대방을 원망하지도 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너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다. 안 맞는 사람과는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최대한 접점을 줄이면서 업무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깝지 않아도 서로의 거리를 존중하며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다. 간혹 싫으면 꼭 티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마치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채고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말이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그냥 조용히 싫어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티를 내서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경쟁자가 많은 회사에서 적을 한 명 더 만들 이유는 없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말을 자르거나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대꾸조차 하지 않으면 기분이 상하게 마련이다. 즉 싫은 티를 노골적으로 내는 것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리는 행위나 다름없다. 그렇다고 싫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 아무리 싫어도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다. 싫은 사람과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일은 일일 뿐이다. 일에는 최대한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바로 위 상사가 싫어도 팀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무리 누군가가 싫어도 남들 앞에서 험담은 하지 말아라. 내 앞에서 다른 일을 헐뜯던 사람이 다른 자리에 가서는 내 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뒷담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풀리는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에 대한 험담을 일삼는 사람을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 너를 삐딱한 시선으로 보거나 싫어할 때 내가 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스는 그가 함부로 못할 만큼 내가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너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상관없이 내가 웃을 수 있고 행복해질 방법부터 찾아보아라. 그러면 분명 답을 찾을 찾을 있을 것이다.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를 잃고 갑작스럽게 고아가 되어버린 사쿠라이 미카게. 그녀는 깊은 상실에 빠진다. 그런 그녀를 위로해 준 건 냉장고였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집의 적막감을 견딜 수가 없었는데 냉장고가 윙하고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 그나마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매일 부엌에서 냉장고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했다. 요시모토 바나나가 쓴 소설 키친의 한 장면이다. 20대 중반 나는 그 대목을 읽으며 펑펑 울었다. 나 또한 갑작스레 엄마를 잃고 너무 힘들고 외로웠던 시절이기 때문이다. 그처럼 감정적으로 힘들다 보니 주변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고 내 감정이 없어서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니었는데 심하게 화를 내고 돌아서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그 사실을 미처 몰랐다. 그러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던 친구를 잃게 되었다. 당시 친구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지인 할인을 해주곤 해서 나도 많은 덕을 보았다. 그런데 한 번은 회사 동료를 그 병원에 소개해 주었다가 문제가 생겼다. 친구가 병원을 그만두게 되자 내 동료가 환불을 요구하게 되었고 나는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이 되고 만 것이다. 친구도 병원을 그만두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 그때 나는 그것을 살피지 못했다. 그저 나를 난처하게 만든 친구가 원망스러워 서운한 마음을 쏟아내기 급급했다. 그게 깊은 상처가 되었는지 그 후 친구는 더 이상 나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오랜 친구니까 그 정도의 일로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을 못하고 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른다. 왜 나는 나를 아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친구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쏟아낸 걸까. 그때 감정적으로 퍼붓지 않고 시간을 두고 해결했다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인간 관계에는 돌이킬 수 없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다. 아무리 후회하고 용서를 빌어봐도 안 되는 더 이상 수습이 불가능한 포인트. 안타깝게도 나는 친구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 때문에 친구와 멀어지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 후 나는 스스로 그런 극단적인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한다. 말은 뱉으면 다시 주어 담을 수 없고 때론 그 말이 칼이 되어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에게는 인간 관계가 여전히 쉽지 않다. 매사 이성적인 편이다 보니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여실히 느낄 때가 많다. 가슴보다 머리로 움직이다 보니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고 오글거림을 잘 견디지 못할 때도 있다. 하지만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30대 초반의 일이다. 프로 애널리스트의 꿈을 한창 키우고 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나에게 애널리스트를 그만두고 리퀘스트 매니저를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애널리스트로 빨리 자리 잡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매일같이 야근하는 것도 모자라. 주말 출근도 불사했는데 회사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싶어 속상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애널리스트로 자질이 없는 건가 싶어 자괴감이 몰려왔다. 그런데 그 일을 알게 된 바로 위 팀장이 임원실로 달려가 박소연 박소연은 박소연은 그런 애가 아니다. 내가 1년 안에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만들어 보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며 나를 보호해 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고마운 마음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내가 그 믿음에 보답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팀장이 자신을 걸고 나를 지켜준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뭐라고 나도 솔직히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러다 팀장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두렵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더욱 일에 매진했고 거짓말처럼 딱 1년 후 2011년 하반기 베스트 애널리스트 평가에서 시왕붐은 1등을 했다. 그때의 기쁨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나를 믿어준 마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다행히 그 약속을 지킨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경제대학원에 들어갈 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사업가 출신으로 증권사에 입사했더니 아는 것이 너무 없어 연일 자신감이 뚝뚝 떨어졌다. 전공자도 아닌데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눈초리도 가득 했다. 대학원이라도 가야겠다 생각하고 무작정 지원 먼저 했는데 막상 붙고 보니 회사와 대학원 병행이 쉽지 않아 보였다. 아무리 내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도 일정 부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허락하기 쉽지 않겠다 싶어 그만둘 각오까지 하고 말을 꺼냈다.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해서 보충할 테니 주중 대학원 수업을 들어도 되겠느냐고 말이다. 그런데 당시 센터장님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다. 그 후 결혼하고 출산을 하면서 중간중간 휴학도 많이 했는데 무사히 대학원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때그때 상사로 있던 분들이 나를 온전히 지지해준 덕분 이었다. 그뿐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입을 킥하고 싶을 정도로 실수도 많이 저질렀다. 대범하게 보이고 싶어서 무리를 하다가 황당한 사고를 저지를 때도 있었고 괜한 자존심에 선배 애널리스트와 크게 다투고 한달간 말을 안했던 적도 있었다. 그때마다 혼을 내면서도 따뜻하게 배려를 해주었던 선배들이 있었다. 그때 그 선배들이 나를 껴안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도 중도의 회사를 그만두었을 테고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도 그 선배들을 닮아가고 싶은데 막상 그 위치에 이르고 보니 그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겠다. 아니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줄 수 있었는지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남의 실수를 껴안아줄 수 있는 사람 정도는 되고 싶은데 그것 또한 참 쉽지 않다. 회사를 다니든 프리랜서를 하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너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특히나 일로 만나다 보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의견을 조율하다 마음이 상하거나 다툼을 하게 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일을 잘해보겠다는 욕심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는 마라. 항상 인간관계에는 돌이킬 수 없는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일을 하다 너를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그들은 내가 슬플 때 너를 위로해주고 내가 기쁠 때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거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